양녕대군은 조선시대 초기의 왕세자로 태종과 원경왕후 민씨의 장남으로 출생하였습니다. 양녕대군은 세자가 되기 전부터 태종과 원경왕후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었는데 태종과 원경왕후의 세 아들들이 줄줄이 요절하여 상심이 크던 중 겨우 다시 얻은 사남이었으므로 그가 형들처럼 요절하지는 않을지 걱정하며 끔찍이도 아꼈다고 전합니다. 여러 매체에서 본인이 능력이 모자라고 동생인 충령대군의 능력이 더 뛰어남을 알게 되어 일부러 큰 뜻으로 놀고 날뛰면서 폐쇄자가 된 뒤 충령에게 세자 자리를 양보한 대인배 정도로 미화되어 기록되어 있지만 역사적 사실은 집안 배경과 자신의 권력으로 평생동안 온갖 유흥에 배륜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남편 있는 여성을 빼앗아 아이까지 낳고 큰아버지이자 이대임금인 정종을 모신 기생을 농락했으며 매형의 애첩까지 넘보았습니다. 양반댁 교수와도 강제로 사통했으며 이 과정에서 세자의 외도를 도운 어린 뇌관 등이 차명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셋째 아들의 애첩까지 빼앗았고 이 충격으로 셋째 아들은 심화병을 얻어 살인까지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또 세자와 사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구종수 사명제와 악공 이호방 서방색 진포 등이 줄줄이 죽어나기도 했고 심지어 어릴 적 자신을 금이야 오기야 키워준 외삼촌 두 명을 지목 저들을 죽여야 한다는 주청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태종이 어리를 내쫓아 양령대군은 장문의 편지를 올려 아니 전하의 여인들은 다 궁궐로 불러들이면서 왜 신의 여인들은 다 쫓아내느냐고 직격단을 쏘기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색으로 한평생을 보낸 양령대군의 여인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령대군이 17살 되던 1410년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연애자리에 참석했다가 기생 봉지련에게 첫눈에 반해버리게 됩니다. 그는 어린 내관 두 명에게 봉지련의 뒤를 밟게 한 뒤 그 집을 찾아가 몰래 사통하고는 궁중으로 불러들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곧 발각되어 이 시중은 서둘러 사태수습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쫓던 내시들을 불러들여 다시 양령대군의 시중을 들게 한 후 봉지련에게도 위자료 명목으로 비단을 쥐어주면서 도성 밖으로 내보내면서 마무리됩니다. 사원부에서 아래길 동궁 북쪽단 밑에 작은 지름길이 있으니 반드시 몰래 숨어서 드나드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동궁의 어린 황간을 불러들여 국문하게 하니 과연 예빈씨의 종 조덕중 등이 몰래 평양기생인 소행을 동궁에 바친 지 이미 여러 날이 되었다고 한다. 1413년 20살이 된 세자는 비선 측근들을 시켜 동궁의 개구멍을 파고 평양기생 소행을 불러들여 며칠 동안 사통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 일이 알려지게 되자 태종은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곤장을 쳤고 심지어 세자의 스승인 병개량 등에게도 대체 무엇을 가르쳤느냐라고 문책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세자는 단식투쟁으로 맞서게 되고 어머니인 원경왕우민씨가 달래고 어르면서 당부의 말을 했지만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태종의 달램과 꾸지즘에도 불구하고 양령대군의 방탕한 생활은 바뀌지 않았고 이미 14세에 혼이 나여 부인까지 있는 상황에도 양령대군의 여색 타마귀는 끝이 없었습니다. 기생 초궁장을 내쫓았다. 세자가 사사로이 상기인 초궁장을 가까이 함으로 임금이 알고 내쫓은 것이었다. 상황이 일찍이 이 기생을 가까이 하였는데 세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사통하였기 때문이었다. 세자가 상황 정종의 애첩을 건드렸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폐륜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록의 기록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만한데 그 이유는 마지막 줄에 기록되어 있듯이 세자가 초궁장이 상황의 기생이란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초궁장이라는 기생이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기생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초궁장이 상황의 애첩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세자와 초궁장과의 관계가 계속되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태종실록의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 정월에 세자와 함께 몰래 강변에서 놀기도 하고 혹은 밤에 구종수의 집에 가서 유스카였는데 초궁장이 모두 따라다녔었다. 초궁장은 황주 기생이었다. 이 기사를 보면 세자는 이후에도 이법파, 구종수, 이호방 등과 함께 초궁장과 같이 어울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모두 한양의 놀기를 좋아하는 패거리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재벌 2세쯤 되는 친구들로 초궁장이 항상 함께했다는 것으로 보아 세자는 초궁장을 꽤나 좋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내용으로 볼 때 세자의 생활은 생각보다 물러냈던 것으로 보이는데 몰래 궁궐을 넘어온 구종수, 이호방 등과 함께 몰래 궁궐을 빠져나가 밤새도록 기생을 데리고 술 마시고 놀기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구종수와 이호방 등은 귀양갔다가 결국은 처형되고 마는데 세자가 불의한 짓을 저지르게 했으니 반역이라는 죄목이었습니다. 세종 16년 3월 20일에는 세자가 매형인 이백강이 죽접한 기생 실점생을 궁궐로 데리고 오려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보다 못한 동생 충령대군이 친척의 첩을 이렇게 데려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정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일은 세자와 동생의 사이를 갈라놓은 결정적인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충령대군이 안된다는 말을 반복하자 세자는 마음속으로 노했다. 하지만 동생의 말을 따랐는데 그 후에는 충령대군과 가는 길이 달라 마음으로 매우 꺼려했다. 1417년 4월 23일 24일 태종실록 기록을 보면 세자의 외도를 도운 소친시 이기수와 진포를 차명에 처하는 등 관련자들을 처벌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즉 세자의 곁에서 알랑거리던 진포라는 인물이 세자에게 바칠 예쁜 여자가 있느냐고 묻자 이기수가 군기시 관리를 지낸 방유신의 손녀를 추천하게 되었고 이를 들은 세자는 그 집을 두 번이나 찾아가 기어코 방유신의 손녀와 강제로 사통하고 새벽에 군걸로 돌아왔다고 전합니다. 이 사건이 발각되자 태종은 이기수와 진포를 차명에 처했는데 태종실록 17년 4월 24일 기사에서는 이기수의 차명에 불만을 품은 세자가 수업 거부 투쟁을 벌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양령대군의 여성 편력의 결정판은 어리와의 위험한 애정행각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결국 폐위당했고 비운의 여인 어리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이 사건은 1416년 1월 어느 날 세자의 총애를 받던 악공 이호방이 몰래 동궁에 들어가 전 중추부 부사 곽선의 첩인 어리의 자색과 재주가 뛰어나다고 제보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태종 17년 어리가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 도성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양령대군은 비단 주머니를 징표로 내주며 어리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세자가 보고 싶어 한다는 정가를 받은 어리는 남편이 있는 몸이라며 거절하였는데 하지만 그날 저녁 양령대군은 황관들을 거느리고 어리가 머물고 있는 집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세자께서 납셨다는 황관의 정갈에 집주인 이승이 나타나 엎드렸는데 이승은 곽선의 양아들이었습니다. 양령대군이 어리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자 이승은 마지못해 어리를 내보내게 되었으니 양령대군은 어리에게 한눈에 깊이 반해버렸고 그 길로 강제로 어리를 데리고 함께 동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곽선은 양령대군의 서슬에 눌려 어리를 빼앗기고도 어찌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령대군은 어리를 궁에 들인 것을 한 달도 되지 않아 태종에게 들키고 말았으니 태종은 세자 주변의 간신배들을 엄벌에 처하고 어리를 출궁시키게 됩니다. 그때 세자는 어리의 인생이 가엾다며 제대로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았는데 이를 딱하게 여긴 장인 김한로가 자신의 집에 어리를 숨겨주었고 다시 미래를 즐기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어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그 존재가 결국 발각되고 말았는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태종은 노발대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종에게 호된 질책을 받고 어리까지 쫓겨나게 되자 자중을 해도 모자랄 판에 양령대군은 태종에게 협박에 가까운 항의서안을 보냈으니 아바바마도 첩이 많으면서 왜 내가 축첩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따지게 됩니다. 세자는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전하께서는 어찌 스스로에게 반성을 구하지 않으시냐라며 직격탄을 날게 되는데 결국 그날 밤 태종은 대신들을 모아놓고 세자 폐위를 발표하게 됩니다. 처음엔 양령대군의 아들을 세자로 올릴까 했었으나 후환이 생길까 하여 셋째 아들 충령대군을 세자로 삼게 됩니다. 이 스캔들로 조정은 발칵 뒤집히고 말았는데 어리가 사대부의 첩이라는 점이 도덕적인 면에서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결국 양령대군을 도운 기만로를 유배시키고 주변에서 세자의 비행을 도운 수발인력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폐위를 당한 양령대군은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유배를 가서도 기생을 부르는 등의 망나는 짓을 했고 유배지에서 도망쳐버리기도 합니다. 한편 얼굴이 예쁘다는 이유로 강제로 남편을 떠나 궁궐에 숨어 살던 어린은 유배의 길에 올랐다가 이 상황을 비관하며 결국 스스로 목을 메고 자결을 하고 말았는데 왕실이 엉망이 되고 양령대군이 세자에서 쫓겨나는 상황에 이르자 어린은 매우 자책하며 괴로워했다고 전합니다. 양령대군의 부적절한 행각은 폐쇄자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니 1422년에는 양령이 폐위되어 광주로 쫓겨난 후에도 담을 넘어 고울기생 두 사람을 훔쳐 두 전하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에 이해하기 어려운 기록이 등장하는데 양령대군의 아들인 이해가 조염병에 걸린 듯 해괴한 짓을 저질렀다고 전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실록에서는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는 아비에게 애첩을 빼앗긴 뒤 심화병을 얻어 주정을 부리다 사람을 죽인 까닥에 사실인즉 양령대군의 아들 이해가 아버지에게 첩을 빼앗기고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사이코패스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1447년 10월 3일 아들 이해가 술주렁을 하다가 살인을 저질러 유배형의 처가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무단으로 가출해서 금강산에 다녀오더니 갑자기 승려가 되겠다고 상투를 제 스스로 자른 채 거리를 돌아다녔다는 이해하지 못할 기록들이 전해집니다. 그 무렵 노비 한 명을 또 죽이는 등 해괴한 행동을 일삼았고 1451년 2월 13일 이해가 쇠못으로 여종을 지르고 그 집에 불을 지른 뒤 도망친 일도 벌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집으로 돌아온 이해는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역시 쇠못으로 찔러 죽이려 했다고 하니 이해는 결국 두 달 뒤 목을 매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렇게 아들 이해가 조현병에 걸리고 망나니 짓을 일삼으며 살인을 일삼은 이유가 바로 아버지인 양령대군에게 애첩을 빼앗겼기 때문이라 해석됩니다. 이런 풍파를 일으키고도 양령대군은 계속 골치아픈 왕족으로 살아갔습니다. 충령대군은 세종으로 즉위한 후에도 양령대군을 형님으로 보살피지만 나중에 양령대군은 세종대왕의 손자인 반종을 죽이는데 한 몫을 하게 되는데 아마 쌓인 응어리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사에서는 양령대군이 충령대군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일부러 미친척을 하며 폐쇄자가 되고 보의를 양보했다고 하거나 어리와의 사랑을 위해서 왕을 포기했다고 미화하는 기록들이 많이 있지만 정사에서 언급하는 양령대군의 부적절한 행동들을 보면 세종의 미움을 받고 폐쇄자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